레벨도 밀린다 이게 좋은건가? 개사기라던데 이게 뭐가 좋은거야 누누가 지금 정글에서 뭐 그리 좋다고 하던데 모르겠다 누누 티어가 되게 높네 어? 누누가 그리사기에요? 아 얘 구데기처럼 보이는데 얘가 왜 좋은거야? 선물을 바도 구데기같은데 누누 누누보면 닿지않아 개시발추었 같은 챔프다 이게 무슨 의인지는 눈치챈거다 야 이게 주물력이 올라가는게 사기라매 근데 왜 미드 야렉이야? 어..주물력인데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좋아졌대요 주물력도 올려줘가지고 40% 올려준다 근데 마법사가 없어 무슨 음인지ned 눈 ere거다 닌뉴 야 이게 주문력이 올라가는게 사기라메 근데 왜 미드 야렉이야? 이거때매 아는건데 이게 되게 좋아졌대요 주문력도 올려줘가지고 40% 올려주네 근데 마법사가 없어 죽을 뻔 했네 아...야и씨 야야야야야 그!! 걔 말 잡아줘 오게이! 근데 망했다 야쏴어어 아이구 시 이걸 맞네 난 9대2가 됐다 방금전에 난 9대2가 됐어 용 지금가능? 오케이 야 저 강타 들어오면 되겠다 세네 누누 야 용 빠른데 가장 탑 나이스 안돼 잡았다 누누누누누 호접 니달리 같으니 누누누 야 랩업 은근히 빠른데? 공격력도 은근 세다 야 이게 한방이야 오 뭔가 하는건 없는데 음 니달리보다 잘하고 있어요 뭔가 하는건 없어 카종 카종 아이스 에이 지 누누누누누 아 전멸쓸껄 야 은근히 세다 얘 야 왜 이렇게 세 야 개쎄 개쎄기야 마이 야 씨 야 랩이야 아이고 씨 아깝다 씨 시작을 처치했습니다 어 어 나이스 야 쏘 나이스 뭔가 개판 오브젼인데 비등하다 어 야 레벨도 밀린다 용은 쿨 받아 먹어야겠어 모든 오브젝트를 이게 좋은건가 개사기라던데 이게 사람들이 손이 사기인가 뭐가 좋은거야 니달리다 아 안 돼 아 아 안 되겠다 야 너 비둘기도 온다 도망가 누누식 무빙 누 누누누누눌눅 누 누ünd 누 누 Webb 띄워봐 개사기네 와 누눈눈눈눈 누눈눈눈 오래 멎였다 야 니달리 개사기야 야 왜이렇게 쎄 이거 빼자 와 나 마이뉴 아씨 야 절대 못이기네 만나면 야 왜 서린이 표범을 못이겨 서린이 왜 표범을 못이기냐 나이스 갱풀 나이스 나이스 갱풀몬 개판이구만 팀이 잘하네 우리 미드 탑이 좀 잘한다 게이드 니니니니니니니니 야 이웅이면 나쁘지않아 이웅이면 누누가 엄청 쎄가지고 휙 뜯어먹기가 어우 천이야 개쎄 오오 어 왜이렇게 쎄냐 얘 그냥 먹는데 그냥 먹는데 아무 피 없이 혼자 먹네 개꿀띠 이래가지고 이거 오브젝트로 팀에 기어하나봐 탱 해가지고 니니니니니니니니 니니니니 누누누 근데 두누누누 저가 눈으로 괜찮은데 야 To 으우 썰어 아이스 에이지 오라함 이리와 르르르 야 빨리 튀어 빨리 튀어 야 내가 오브제크 먹어두니까 애들이 세졌어 이게 뭐하는거 같냐면은 FM하는거 같애 FM 선수들을 키우고 지금 이거 스틸 절대 안되죠 1000인데 가서? 야 핵바론 먹어 오브제크 개빨라 강타랑 이거 동시에 쓰면은 스틸을 어떻게 해 이거 거의 2000인데 두네륙 오우 야 괜찮다 이래서 지금 ET형가봐 갱만 좀 훔치지 오브제트 관리 쩔어 아이스 에이지 난 탱커다 누누누누누누 아 이스볼트 눈덩이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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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이런 이런 개이득이 있나 누누누누누누누누 안 죽어 난 난 누누야 난 누누야 반갑다 난 누구를 안 봐 야 누구를 왜 이렇게 좋아 챌린저 가져 야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 어? 왜이래 어? 야 간만에 이렇게 빨리 갔다 어? 팀원들이 개잘했어요 어?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인정 진짜 간만인데? 갱신해볼까? 젤리선수 과연? 야 하하하하하하 오 오브젝트 A 됐어 씨 누누누? 야 오브젝트가 올랐어 씨 오브젝트만 쳐먹으니까 올랐네 어? 누누누누누? 누누누누? 나 딜 베인보다 달름 mermaid ㄴ 호로--" Presiding 히ㅎㅎ 야 블리츠가 뭐냐 이거~! 야 블리츠가 갱프보다 쎄! 야 얼원 블리츠 개잉프보다 세인데! 어이 개심미롭다 오-오-오-오 .. אם 일반 leaving 이게 자flu지 누누누누가 오브젝트 구경계—— 말 차 한번더 해볼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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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꽤 신기한데?